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척힘입니다. 오늘은 연습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1번째 패턴에서 80번까지 패턴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연습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두 문장의 같은 뜻이 되도록 밑에 문장을 완성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주어진 문장은 가정법 과거완료죠.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사실의 반대잖아요. 그가 정직했었더라면 나는 그를 employee, 고용하다죠. 고용했을텐데 라는 건데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직했다면이죠. 근데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지 않았었다.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사실의 반대죠. 그래서 he was not이죠. he was not honest가 되겠죠. 그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죠. 그래서 I did not이죠. didn't, 그렇죠. employee, employee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but for가 있죠. 예, but for는 뭐와 같아요. with out이랑 같죠. 그래서 뭐, 뭐, 시 없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were it not for로 바꿀 수도 있겠죠. 가정법 과거의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절에 보니까 should have a pp가 쓰여 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죠. 그렇다면 이 but for로 대용하는 if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if it, 아이고 잘 못 썼네. if it 다음에 had not been for죠. had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일 경우에는 if it were not for인데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your aid가 되겠죠. 풀어 쓰게 되면 뒤에는 똑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을 텐데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도 I wish 가정법이죠.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얼마나 좋을까? 빌리어너리니까 내가 억만장자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억만장자가 아니죠. 그래서 I'm sorry죠. I'm sorry. 그렇죠. I'm sorry 다음에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I am not a billionaire이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억만장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honest man이 돼 있죠. 그렇죠? 정직한 사람이 would not have done so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거죠. 자, 이것도 대용옵구죠. 문장의 주어, 즉 명사가 명사가 이제 가정법에 그 if 저를 이제 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라면 정도가 되겠죠. 너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는 would have pp가 지금 쓰여있다는 얘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if 다음에 바로 he had not 그렇죠? he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if he had been had been 이죠. had been had been an honest man이죠. 그렇죠? honest man 그렇죠?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뒤에는 거의 똑같이 주면 되겠죠. he만 써주면 되겠죠. he would not have done so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겁니다. 자, 우리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I could have done it easily 에요. 그렇죠? 나는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너의 도움이 있었다면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도 여기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적혀있는 거죠. could have pp니까 그래서 이때 이 with도 가정법 과거 완료 의 if 절을 대용하고 있는 거죠. 너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렇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너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너의 도움이 있었다면 이니까 내가 너의 도움을 가졌었다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if I 가지다가 영어로 해부잖아요. 이 해부의 헤드 pp 형태는 뭐예요? 헤드 pp 형태는 헤드 헤드죠? 헤드 헤드입니다. 헤브의 헤브 pp 형태는 헤드를 써주고 pp. 헤브의 pp니까 헤드를 써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래야 한글 같은 거에다가 헤드 헤드를 연속으로 치면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져요. 틀렸다는 거거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부의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는 if I had 헤드죠. 그렇죠? 헤드 헤드 your 헤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내가 너의 도움을 가졌었더라면 그렇죠? 가졌었더라면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너가 나를 도와줬었다면서도 되겠죠? 그래서 you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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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m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의 도움을 가졌었더라면 그렇죠? 너가 나를 도와줬었더라면 나는 그것을 쉽게 했을텐데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6번 보시면은 it would be long이에요. 그렇죠? 잘못될 것 같대요. 뭐 한다면? 바로 거짓말을 한다면 자, 여기에서도 to tell a lie 투부정사가 가정법 대용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두 동사 원형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렇죠? 2차 조건문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거짓말을 한다면 근데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주체를 써주지 않았죠? 그럴 때는 일반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작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위 정도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위 정도를 써주고 거짓말을 한다면인데 이 만에 하나라는 걸 좀 뉘앙스를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죠? if we should 그렇죠? tell a lie 그렇죠? tell a lie 정도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또는 만에 하나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He confessed his fault 해요. 그가 그의 잘못을 자백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았다면 이 되겠죠? 자, 이게 또 가정법 대용 없고요. 자백하지 않았다면 He would have been punished civilly 바로 그가 심각하게 처벌받았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하지 않았다면 을 쓰면 되는 거죠. 어떻게 쓰면 돼요? He 그렇죠? He 자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had not 이 되겠죠. had not confessed 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이유는 여기에 would have a pp를 썼기 때문에 그죠? 예, 조건절인 if 절에다가 had pp를 쓴 겁니다. 그래서 if he had not confessed his fault 그죠? 그죠? 자, 여기까지 써주고 뒤에는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He would have been punished civilly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이 전치사구가 가정법 대용 없고요. 그래서 그의 입장 이라면 이 되겠죠. 그쵸?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이죠? 예,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가정법 과거죠. 여기 우두 동사 원형이니까 if I were 가 되겠죠. were in his place 가 되겠죠. 그쵸?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쓰시오 해서 이어서 또 살펴볼게요. 자, 사실이죠. 뭐가 사실입니까? 그가 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뒤에 또 문장 보시면 여기 지금 접속사를 뭘 써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가 젊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he is very prudent죠. prudent는 여러분 뭡니까? prudent는 무슨 말이에요? 신중한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젊어서 좀 신중하지 않고 막 열정적이고 그냥 막 이렇게 좀 경솔하게 행동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접속사를 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벗이죠. 예. 벗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실제로 그는 나이가 있죠. 올드하죠. 그리고 뒤에 내용 보시면 he is still vigorous죠. 그러니까 완전히 원기왕성한 거죠. 여전히 원기왕성한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든 거랑 원기왕성한 거랑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벗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나이는 늘었지만 그렇죠? 하지만 원기왕성하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we cannot be happy 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뒤에 내용 보시면 we are good 이에요. 우리가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않다면 이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가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good 하지 않다면 그렇죠? 행복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시면은 4번 서제스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서제스트가 나오면은 바로 여러분 그 주장 요구 제안 명령의 동사들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래서 이 서제스트 다음에 대절이 올 경우에 그렇죠? 이 대절의 내용이 당위의 내용일 경우에는 슈드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던가 아니면 슈드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던가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제안했어요. 그 미팅이 어떻게 된다? 포스트폰 연기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슈드 비 를 쓸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이 빈칸이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슈드를 생략하고 비 만 써주면 되겠죠. 슈드 비 포스트폰인데 슈드가 생략되고 비 동사만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은 If the sun 모모라이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전형적인 예문이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다.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거죠. 그럴 때 뭘 쓰는 거죠? 워투 쓴다. 워투 그렇죠? 워투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네요. 도치가 된 거죠. 도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가 와야 될 거예요. 우리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제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가 나오잖아요.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가 나오죠?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If가 생략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가 앞으로 가고 주어가 뒤로 가게 되죠. 도치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fail 실패하거나 떨어진다면 I would try again 내가 다시 시도할 거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정도가 되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슈드가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슈드 그래서 내가 만에 하나 이번에 떨어진다면 다시 시도할 거다.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보시면 그가 움직였죠. 그의 입술을요. 자, as if 가정법에서 as if to도 된다고 그랬죠? 예, 이것도 됩니다. 이렇게 써요. 제가 그 이게 몇 강의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영어 원서를 읽다가 as if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문형을 처음 접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제가 상당히 당황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당황했지만 이게 있는 문형입니다. 예, 그래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이에요. 8번에 보시면 빈칸이 되어있고 water 되어있어요. 그죠? 물이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no living things could exist죠? 예, 살아있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이 없다면이죠. 그래서 without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without water 그죠? 물이 없다면 예, 살아있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독해 지문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마이키하고 n이죠. n 이 마이키하고 n이 결심했어요. 뭐하기를? to eat out eat out은 뭐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기로 결심했죠. 어디에서?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어느 날 밤에 그죠? 자,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저녁에 트래픽이 교통이죠. 교통이 어땠어요? particularly heavy 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량이 다른 때에 비해서 갑자기 좀 많았었다 정도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많은 difficulty 어려움 후에 자, 그리고 또 having finally parked their car 바로 그들의 자동차를 마침내 주차를 한 후에 다 이 애프터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자, 그들은 at long last 죠. at long last 하게 되면은 이게 마침내 그죠?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어갔죠? 어디에 들어갔죠?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그쵸? 자,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뒤에 이 컵마담의 과거분사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 이거는 뭐 그냥 뭐뭐 하면서 정도로 또는 뭐뭐한 채로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쵸? famished you 그죠? 허기진 채로 배가 고픈 채로 들어간 겁니다. 자, 긴 어떤 이 readily meal이죠? 그래서 아주 여유로운 그러한 오랜 식사가 있은 이후에 그들은 decided to live 예요. 떠나기로 결심했죠. 그들이 when they came out of the restaurant 이죠? 그러나 레스토랑로 나왔을 때 그 마이키가 그죠? 마이키가 놀랬어요. 뭐 때문에 놀랬습니까? 봐서 놀랬죠. 뭘 봤어요? 경찰이 standing 서 있었어요. beside his car 그의 자동차 옆에 서 있었죠? 자, 뭐 하면서? 컴마 다음에 ing는 자, riding out 이에요. 여러분, riding out 은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뭘 쓰고 있어요? a summons summons는 뭡니까? 이게 이거는 어떤 이제 소환장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summon이 소환하다니까 소환장을 갖다가 riding out 쓰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폴리스맨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경찰이 자, handed him the ticket 그죠? 그에게 뭘 건네주었습니까? 예, 티켓을 건네줬죠? 자, 근데 without any admonishment or explanation 어떤 이 admonishment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어떤 훈계죠. 훈계 훈계나 어떤 설명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티켓을 건네준 거예요. 경찰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키가 프로테스트 그죠? 프로테스트하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항의를 한 거죠. 예, that year 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자, 대대하의 내용을 보시면 he had no reason 그죠? 뭐예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to give out the ticket 그죠? 바로 이 딱지를 give out 우리에게 이거를 줄 또는 이 딱지를 뭔가 이렇게 발부할 그쵸? 그럴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쵸? 이유가 없다라고 항의했을 때 가 됩니다. 항의했을 때 화난 얼굴을 한 그 경찰이 말을 했죠. 예, 어떻게 말을 했어요? 제스처링 몸짓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자, 어떤 거를 몸짓합니까? 뒤에 보니까 to the sign 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표지판이죠. 사인 그쵸? 그 표지판을 몸짓하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는 그죠? 머리 위에 있는 그 표지판을 몸짓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했어요. 그쵸? 자,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n 그러면 why did you park your car? 그쵸? 너 왜 너희들이 너의 차를 갖다가 주차했냐 이거죠. under this sign 이 어떤 표지판 밑에다가 왜 주차했냐 는 거야. 그쵸? without hesitation 헤디테이션은 여러분 주저함이죠. 주저함 없이 마이키가 swiftly 빠르게 대답을 했죠. because the sign says 바로 그 표지판이 말하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해요? fine for parking 그래서 이 fine for parking 이 무슨 말입니까? 이 fine 좋다는 얘기죠. for parking 이니까 주차를 해도 그 표지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fine이요.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벌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벌금 그리고 형용사라는 좋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키하고 경찰관이 이 fine에 대한 의미를 오해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 2, 3, 4번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밑줄 친 이 famished 를 갖다가 두 단어로 바꿔쓰게 되면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두 단어로 바꿔쓰게 되면 이게 엄청 배고픈이에요. 그러니까 very hungry 입니다. very hungry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summons 하게 되면 본문에서 이 summons을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보니까 티켓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티켓으로 바꿔줄 수 있죠. s 붙었으니까 여기도 s 붙여주면 좋겠죠. 윗근에서 경찰관과 마이키 간이 일어난 분쟁의 동기가 된 단어 하나를 쓰래요. 그게 뭡니까? 바로 fine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find for parking을 갖다가 두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경찰관은 주차하면 벌급된다. 마이키는 주차해도 좋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재밌는 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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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